안녕하세요. 오늘은 DSM-5 16번째 파괴적 충동통제 및 품행장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괴적 충동통제 및 품행장애의 범주에는 대표적으로 총 6개의 하위 유형이 있는데요. 바로 품행장애, 적대적 반항장애, 반사회성 성격장애, 간헐적 폭발장애, 방화증, 도벽증입니다. 이 범주의 증상이 나타내는 공통적인 특징은 정서와 행동에 대한 자기 통제의 문제로 나타나는 다양한 외현적 장애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 품행장애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SM-4에서는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에 흔히 처음으로 진단되는 장애의 하위 유형으로 있었죠. 품행장애는 나이에 맞는 사회 규칙을 반복적으로 어기거나 지속적으로 타인의 기본 권리를 침해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데요. 주로 폭력, 방화, 도둑질, 거짓말, 가출, 난폭하고 무책임한 행동, 이런 사람과 동물에 대한 공격, 규칙 위반, 재산 파괴 등등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타인의 행동에 공격적인 반응을 보이고 불확실한 상황에서 타인의 의도를 공격적이고 위협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서 자신의 공격적인 대응을 정당하며 합리적인 것으로 여깁니다. 좌절에 대한 내성이 부족하고 의심이 많기도 하죠. 이렇게 공격적인 반사회적 행동에 대해서 죄책감이 없고 또 다른 사람을 탓하며 타인을 고통스럽게 하는 행위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내용들 중 적어도 3가지 이상이 1년 이상 지속되면서 지난 6개월 동안 한 가지 이상의 기준을 충족할 경우 그리고 이런 행동적 장애가 사회적, 학업적, 직업적 기능에 심각한 장애를 입히는 경우에 진단할 수 있습니다. 10살 이전의 아동기 발병형과 10살 이후 청소년기 발병형으로 구분하는데요. 아동기에 발병할수록 예후가 더 좋지 않고 성인기에 반사회적 성격장애로 발전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에게서 더 많이 더 일찍 나타나죠. 품행장애는 외상 및 스트레스 관련 장애에 속해 있는 적응장애에서 보이는 품행 관련 문제나 기분장애의 사파기관에 보이는 품행 문제와는 간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존 질환으로 ADHD나 물질 사용장애, 학습장애 등이 있습니다. 이런 품행장애의 원인은 환경적으로는 부모의 강압적인 태도, 무관심, 방임, 폭력적인 양육 태도에 노출되었거나 잦은 양육자의 교체, 부모의 범죄, 비행 청소년과의 어울림, 폭력적인 이웃 환경 등등이 있고요. 유전적, 생리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품행장애의 치료는 심리사회적인 접근과 약물 치료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심리사회적 접근은 부모 훈련 프로그램과 인지행동 치료의 하나인 문제 해결 기술 훈련, 그리고 가족 치료적 접근 등등이 있습니다. 약물 치료는 공격성을 조절하기 위한 약물이나 우울증, 불안장애 등등 공존 질환에 대한 약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치료를 실시하게 됩니다. 품행장애는 45에서 90% 정도가 진단받고 나서도 한 3, 4년 정도로 지속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대부분은 성장하면서 증상이 호전되지만 일부는 성인이 된 이후 반사회적 성격장애로 진행이 될 수 있는 것으로도 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적대적 반항장애입니다. 적대적 반항장애는 조금 전에 품행장애나 반사회성 장애처럼 어른이나 권위의 대상에게 아주 파괴적이거나 폭력적인 행동이 주가 돼서 나타나지는 않지만 화를 내거나 짜증, 신경질, 흥분해서 붕괴하는 것, 이런 기분 조절의 어려움이 나타나는 것이 주 특징이고 행동적인 측면에서는 적대감을 가지고 따지거나 권위자의 요구나 규칙에 의도적으로 순응하지 않는 것, 그리고 악의적인 보복성을 띈 행동이 나타납니다. 이런 양상들 중에 4가지 이상의 증상이 적어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형제가 아닌 다른 대상과의 관계에서도 나타날 때 진단할 수 있습니다. 적대적 반항장애는 6세 전후에 발병하고 이후 상당 기간 지속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청소년기 이후에 발병하는 것은 드문 일이라고 합니다. 적대적 반항장애의 원인은 기질적 환경적 요인에 대한 연구가 주로 많이 이루어져 있는데요. 예를 들어 자기 주장, 독립심이 강하지만 좌절에 대한 내성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감정적 과잉 반응을 보이는 그런 기질을 가진 아동에게 지배 성향이 강한 부모가 일방적으로 아동을 힘과 권위로 과도하게 억제하는 경우 적대적 반항장애의 발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거죠. 그 외에 애착이론에서는 불안정한 애착관계로 이남으로 보기도 하고 혹은 학습이론에서는 아이의 반항적이고 부적응적인 행동에 대한 부모의 처벌이나 잔소리가 강화 요인으로 작용해서 적대적 반항적인 행동이 지속되게 하는 것으로도 봅니다. 그 밖의 유전적 원인이나 생물학적 원인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5세 이전에 보이는 부모에 대한 반항적 태도는 정상적 발달 과정에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간별해야 하고요. 품행장애와 마찬가지로 특정 스트레스 요인으로 인한 반응으로 생긴 적응장애에서 보이는 반항적 태도와도 구별이 필요합니다. 또 적대적 반항장애의 증상들을 넘어서서 심각한 폭력이나 규칙 위반을 보이는 경우에는 품행장애의 진단을 고려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분리불안장애에서 보일 수 있는 심한 분노발작을 동반한 반항적인 태도도 적대적 반항장애와 비슷할 수 있으므로 간별이 필요합니다. 분리불안장애는 주요 애착 대상과의 헤어짐이라는 명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품행장애와 마찬가지로 적대적 반항장애와 ADHD는 서로 높은 공정률을 보입니다. 다만 ADHD의 경우는 부주의와 충동성으로 인해 부모의 행동에 순응하지 않는 거지만 적대적 반항장애는 충분한 의도성을 가지고 순응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구별해야 합니다. 적대적 반항장애의 치료의 경우 품행장애와 마찬가지로 부모 훈련이나 인지행동 치료적으로 문제해결기술 혹은 사회기술훈련 그리고 가족치료 약물치료 등을 실시하게 됩니다. 다음 세 번째 반사회적 성격장애는 성격장애 중 B타입에도 속해 있어서 이중소속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성격장애 B타입 영상에서 다루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간헐적 폭발장애입니다. 공격성과 충동성이 조절되지 않아서 심각한 파괴적인 행동을 반복적으로 나타내는 거죠. 정확한 진단명은 아니지만 대중적으로 분노조절장애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간헐적 폭발장애는 일단 공격적인 충동이나 분노가 표출되고 나면 즉각적 안도감을 느끼지만 대부분은 충동적인 행동을 표출하고 나서 후회하거나 스스로에게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보통 어떤 정신사회적 스트레스 상황에서 이런 공격적인 충동성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주로 아동 후기나 청소년기에 발병하는 경우가 많고요. 드물게 중년기 이후에도 발병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진단의 경우 공격적인 충동조절에 실패해서 반복적인 행동의 분출이 언어적 공격으로 나타날 경우에는 지난 3개월 동안 평균 주 2회에 나타나거나 사람이나 동물에 대한 신체적 손상이나 재산의 손상 혹은 파괴를 초래하는 행동 같은 심각한 공격의 문제로 나타날 때는 지난 1년간 한 3회 정도 나타날 경우로 봅니다. 또한 이런 공격적 행동은 계획성 없이 충동적으로 나타나야 하고요. 돈이나 권력 같은 이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는 행동이 아니어야 합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로 보는데요. 유전적 기질적인 부분도 영향을 줄 수가 있고 부모로부터나 타인에게 학대나 무시받은 경험 같은 이런 과거에 누적된 분노나 적개심이 갑자기 표출되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치료는 약물 치료와 심리치료를 함께 하는데 약물은 리튬이나 기분조절제, 항불안제 등을 사용하며 심리치료의 경우는 비공격적인 방법으로 공격성을 분출하도록 돕는 인지행동치료 등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다섯 번째 방화증, 방화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을 지르고 싶은 충동을 조절하지 못해서 반복적으로 방화를 하게 되는 건데요.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불을 지르기 전에 긴장이나 감정적 흥분을 경험해야 하고 또 방화로 인해서 기물이 파괴되는 것을 보면서 즐거움이나 만족감을 얻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불이나 불과 관련된 상황, 소방활동 등등의 환상이나 매력을 느끼기도 하죠. 이런 목적을 가지고 불을 지르지만 방화의 목적이 어떤 경제적인 이익이나 사회정치적 이념, 범죄현장 은폐 이런 목적을 위한 것은 아니어야 합니다. 방화증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진 않았지만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정신분석적 입장에서는 성적 욕구 해소를 위한 대치수단 혹은 나의 어떤 기능적 결함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보기도 하고요. 대인관계 능력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비뚤어진 이런 의사소통의 방식으로 나타난다고도 보았습니다. 뇌 기능의 결함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은 부분이 있다고도 보기도 하죠. 치료는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행동치료를 시행하며 물질 사용장애나 양극성장애, 병적 도박 같은 공존 질환에 대한 치료도 병행해야 합니다. 아동기에 치료를 시작할 경우에는 예후가 좋고요. 증상이 거의 사라지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도벽증입니다. 남의 물건을 훔치고 싶은 충동을 참지 못해 반복적으로 도둑질하는 행동이 반복되는 장애입니다. 훔치는 대상이나 목적보다 행위 자체에 의미가 있어서 훔치기 전에는 긴장감을, 그리고 훔치는 행동 중에는 즐거움이나 만족감을 느끼고요. 훔친 뒤에는 안도감과 기쁨을 느끼게 되죠. 개인적인 용도나 금전적 가치로 인해서 그런 필요성을 느껴서 훔치는 행위가 아니고 또한 망상이나 어떤 환청 혹은 분도나 복수의 표현으로 나타나는 것도 아니죠. 그리고 도벽이 있는 사람은 이런 충동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인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훔치는 행동으로 인해서 체포되는 것을 두려워하고요. 죄책감을 느끼기도 한다고 해요. 보통 청소년기부터 시작하는데 사파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질 수도 있지만 만성화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남자에 비해서 여자가 한 3배 정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기분장애, 우울장애, 폭식증, 성격장애, 물질 사용장애 등등이 공존 실환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도벽증의 원인 또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뇌의 기능적 결함이나 구조적 선상 혹은 신경학적 기능의 손상으로 보기도 하고요. 정신분석적 입장에서는 어린 시절 잃어버린 애정이나 어떤 쾌락에 해당하는 대체물에 대한 욕구의 표출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치료는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정신역동치료나 행동주의적 치료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요. 주로 체계적 둔감법, 혐오적 조건 형성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파괴적 충동통제 및 품행장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